통역에는 조경희씨가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경희씨는 어떤 관계이시죠? 친구입니다. 친구분이 직접 통역을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이태훈씨가 한국을 여러 번 방문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듣고 싶어서 한국에 대해 듣고 싶었어요. 한국에 대해 듣고 싶었어요. 첫번째는 2003년, 2004년, 2006년, 그리고 오늘 5번입니다. 이번이 다섯번째 방문이고요. 2003년도에 처음 왔었고, 4년도, 6년도, 그리고 이번에가 5번째입니다. 오, 그렇군요. 다섯번이면 정말 자주 오셨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방문을 하시는 간절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5번째 방문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5번째 방문은 제가 생각하고 싶어서, 제가 멈춰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메디아를 통해서 가족들을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꼭 가족을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어떻게 입영됐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1981년도 10월 16일날 부산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그런 후에 그 다음에 82년도 4월 22일에 프랑스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럼 발견됐을 때가 몇 살 정도였죠? 고아온에서 준 생년월일에 따르면 약 1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린 아주 갓난 아이였는데 혹시나 한국에 와서 그러면 그 발견됐던 부산 또 살았던 보육원에도 가보셨나요? 어떻게 되었는지에 도착했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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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습니다. 2003년도에 부산으로 가서 고아원을 찾았고요. 그리고 고아원에서 주신 정보를 가지고 자신을 찾았던 그 길에도 가봤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있던가요? 혹시 그 시간에 부산에서 주신 정보를 가지고 계신지요? 제가 갔을 때에 저희들이 좀 더 놀랐어요. 제가 아이를 어린 일에 대한 사진을 보며, 그 여자아이 아주 어린 애가 사는 입장에 올려져서, 한국인이나 아프리카인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한 베베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있었어요. 그곳에 있었어요. 고아원에 갔을 때, 갑자기 그 기억 속에 한 젊은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업고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갑자기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다고. 반면에 또 기억 속에서 봤던, 실제로 갔을 때는 산이 있었는데 기억 속에는 그런 산에 대한 기억은 없었다고. 그 어머니의 모습이 어렴풋이 남아있었던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입양대학생 혹시 건강 상태가 어떠셨는지? 그는 어떤 경우가 없었는지? 그는 제가 입양대학생, 저는 좋은 환경을 먹었고, 제가 잘 먹었고, 저는 좋고, 제가 잘 먹었고. 제가 왔을 때, 제가 2년에 왔을 때, 제 부모님한테 말했고, 그는 제가 일을 수 없었고, 그는 제가 7kg을 했고, 그는 2년에 왔을 때까지. 고아원에서 있는 기록에 따르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나오는데 프랑스 의사가 진찰한 거에 따르면 약 2살 되는데 7kg 정도밖에 안 나가서 건강 상태가 좋은 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신체적 특징 같은 거 없으세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오른쪽 눈썹 위에 상처가 그 자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우리 이태훈 씨 하지만 얼굴만 보고도 이제 아는 분들은 알아보실 거니까 희망 가지고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가족을 언제부터 찾고 싶었는지 언제 그런 좀 마음에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해요. Depuis quand tu as vraiment envie de retrouver ta famille? Depuis que je comprends ma différence physique. Depuis que j'ai l'âge de 8 ans, ça me trotte dans la tête. Et pour ce qui concerne les démarches, j'ai entrepris à partir de 22 ans, 23 ans, quand j'ai eu la possibilité de voyager, que j'ai pu comprendre, quand j'ai connu les premiers amis asiatiques, ça m'a donné envie de comprendre cette différence là. 어렸을 때 8살 때부터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어떤 신체적으로 되게 달랐기 때문에 그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던 23살 때부터 정말 가족을 찾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8살 때 처음, 그리고 이제 커서는 23살 때쯤. 그 여정이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요. 자, 모국에 오셨는데 부모님이 보고 계시다고 한 번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자리에서 한 번 다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Damien, peut-être ta famille est en train de regarder toi dans la télé, television, donc, quelques mots à ta famille?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제가 갔을 때 한국에 오셨을 거예요. 제가صل을 빌려 에서 에서 propriety, 제가рет한 점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가 볼까, 몇 가지, 제가 볼까, 몇 가지가, 몇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이제 약간의 아이들이, 몇 가지를 보이며, 몇 가지, 몇 가지를 상징하는 것, 몇 가지를 더욱, 몇 가지를, 한국에 올 때마다 길을 지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들이 나의 가족일까라는 질문을 늘 한다고 합니다. 꼭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싶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를 정말 낙기를 어떻게든 입양은 되었지만 저를 낙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꼭 알고 싶습니다. 한국말 혹시 할 줄 아는 거 있는지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한국 음식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당연하죠. 맛있습니다. 한국말을 잘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요. 제가 잘 해볼까요. 프랑스 입양인 이태훈 씨입니다. 1981년 10월 16일에 부산시 사하구 괴정 일동에서 발견이 돼서 부산 남광원으로 보내진 분입니다. 생년월일 1980년 4월 28일로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 오기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